오랜만에 그러면 형사 역할이면 악역은 아닌 거네요? 그렇죠? 착한 역할입니다. 와 박수 친다! 와 박수 칠! 와 박수 칠이다! 어떠세요 착한 역할 해보시니까? 착한 역할... 아니 근데 종종 했어요. 뭐 생각나는 그런 사람 없어요? 종종 했는데 티가 안 나서. 티가 안 나가지고. 지금 찌그리고 계세요. 인상 좀 보세요. 사실은 굉장히 기분 좋거든요. 아 지금요? 지금 좋은 상태군요. 지금 이게 무서워 보이시겠죠?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. 평상시보다. 우리 김희연 씨가 먼저 시청한 노래. 태양의 눈코입. 듣고 올게요. 희원 배우니 웃는 거 너무 애기 같아요. 웃는 게 밝으시네.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